한 번은 안 웃더라고, 한 번은. 자기가 웃으면 지는 줄 아나 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안 웃겨서 안 웃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해서 웃기려고 하는 게 저는 싫어요. 이 촬영 끝났어. 출발. 앞에가 롤러포스터야. 이렇다가 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무서운데?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매니저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피곤하며. 끝까지 올라가면. 소이산 정상입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를 모노레일 타고 오니까 좋네. 나무에서 눈이 떨어져요. 어, 눈사람이 있다. 눈사람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부셔요. 그렇지. 아, 진짜. 진짜. 야, 도망가. 여기, 마녀의 눈사람. 아, 귀여워. 귀여운 눈사람이. 귀여운 눈사람이. 다시 귀엽게 해줄게. 우와. 진짜 뻥 뚫렸네. 왜 이렇게 좋아? 우와. 평야야, 평야. 거기에서 보세요. 하나님 같아. 하늘이 뭔지 알지?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아 하나님. 나를 따르라. 응. 거룩하다. 거룩해. 진짜로. 인아, 좋아하는 거 한번 준비해 줄게. 어우, 손 시려. 한라산은 안 올라갔어? 눈으로 올라갔어. 다리 아프게. 다리 아파. 모노레일 탔잖아. 주인아. 아니, 근데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샘통이다. 샘통이 있어. 진짜로. 아, 여기. 아니, 왜 안 믿어? 여기 샘통 있다니까. 샘통. 다리 아파 그랬는데 바로 아기한테 샘통이다가 뭐해요. 그랬나? 샘통이 있네. 단체 사진 찍자. 잠깐만. 빨리 찍어, 빨리. 저기 빗 내려온다, 빗 내려온다. 진짜 예쁘다. 엄마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배고프지? 과자 먹고 싶어. 진아, 과자 먹자.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형 잘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해요? 뭐라고? 형 뭐해요? 너 방송 보고 확인해. 네 쌍욕을 내가 엄청 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너나 인사는 좀 잘하고 다니고. 인사 안 한 것도 얘기했어. 아, 그래? 인사는 그런 거 아니야? 대배송만 밥 한 봐 그런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왜냐면 이거 길게 하면 편집이 안 돼. 알았다고. 아, 시장이다. 어, 인사 붕어빵 먹을래? 슈크림? 팥 4개, 슈크림 4개. 감사합니다. 우와. 인사는 슈크림. 한 입만 먹을래. 으악. 그만. 이쪽도, 이쪽도. 인아 뻥테기 사자, 뻥테기. 대왕 뻥테기. 대왕 뻥테기. 어떤 거 살래? 아니 밥 먹을 건데, 군것질을 그렇게 시켜요? 밥 먹여야지. 어떤 거 살래? 난 왜 온 거야? 도대체. 주상불. 나 촬영, 지방 촬영 가면은 시장이 다 들려서 뭐라도 사잖아. 나무리래도 산다. 아, 떡볶이. 이런 게 시장이 너무 좋은 거 찾아. 먹자, 먹자. 먹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철원에서 엄청 유명한 빵집이래. 여기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 사장님? 이게 시그니처 빵이에요. 누룽지, 소보루 크림. 아, 맘모스. 응, 맘모스 오랜만이다. 모닝빵, 모닝빵. 저거는 왜? 모닝빵은 왜? 인아 먹는대요. 안 돼. 그거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어, 모닝빵이라서. 방금 얘가 했어, 심지어. 주인아, 너 아재기구 안다. 너 방금 엄마한테 굿모닝빵이라고 했잖아. 제가 잠깐 여기 들고 계시면 거기 계세요? 사장님, 여기 그렇게 크림 막걸리가 유명하다고. 그거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서 가져오시면 돼요. 거기서 인하시면 돼요. 이거 다 나갈 거야. 이대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맛있습니다. 자, 크림 막걸리. 와, 진짜 크림. 궁금하다. 막걸리를 슬러시를 만들었나 봐. 여기만 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부으실 때? 네. 이게 탁 쏟아지니까 이렇게 부어. 아, 예, 예. 아, 진짜. 이거구나. 확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구나. 사고. 제가 사고 쳤어요. 짠. 노동주, 짠. 천 원 오뎃살로 만든 크림 막걸리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짠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짠. 노동주, 노동주. 이거 꼭 먹어야겠다. 이거 짜먹는 아이스크림. 설레임, 설레임. 우와. 갈비, 항정, 목살. 진짜 고기 진짜 좋다, 근데. 도토리를 먹은 돼지죠? 네, 도토리 올리브 허고 유채를 먹어서 방목해서 키우는 돼진미 지방 자체가 불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진미예요 그러면 5대진미는 뭐야? 4대진미에다가 5대진미에다가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난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여기 계시면 여기 있고, 여기 계시면 여기 있고, 여기 계시면 여기 있고 한 번은 안 웃더라고, 한 번은 자기가 웃으면 지는 줄 아나 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안 웃겨서 안 웃는 거예요 이 촬영 끝났어 야재 개그 좀 들어드릴게요 네 네 이 비주얼이 엄청 맛있어 보인다 보다 주먹할 거지? 음! 고기 맛있다 애기들 고기 조금만 잘라줘 내가, 내가, 내가 어머 부족하면 더 해달라고 해 아기! 애기들! 짜잔! 감사합니다! 짜잔! 어떻게 폭탄주 한 번 제조 가시나요? 누가 먼저지? 다이씨? 트라이? 이게 벽을 태우는 이유가 처음에 거품이 나면 때렸을 때 거품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에 거품을 최소화 나름 이게 다 장인 정신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컵을 깨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박 오 완전 저건 진짜 잘 말아줬다 어떠셨어요? 올라가서가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전망대가 너무 좋았고 응 너무 진짜 깜놀했어 어 진짜? 응 인하가 하도 눈을 던져가지고 깜놀했어 피하느라 피하느라 달아! 아 안돼! 이거 또 던질 거잖아 삼촌한테 이거 되게 잘 놀아주죠? 애기 그러니까 아니 난 딸 있었으면 난 죽었어 난 밖에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여기다 얹어 놓고 다닌다니까 동심 파괴! 이렇게 막 고기도 그렇고 빵집도 그렇고 뭔가 되게 인심 좋은 분들 원래 촌이 다 그래요 아니 나도 촌 사람이니까 충족 사람들도 다 그렇고 어 마이크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그냥 살려만 주십쇼 살려만 드릴게요 오늘 어떤 날씨였나요? 오늘요? 오늘 뭐 유튜브 찍겠다 그런 날씨였어 아 뭐라고? 족댓구알? 웃으면서 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댓글도 많아요 달아주시고 알람? 알림 설정 필수 알림 설정 필수 네 감사합니다 네 철원으로 놀러오세요 이제 봄이니까 오세요 철원으로 철원은 원래 바밤바 네 철원은 원래 바밤바 진짜